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9편, 최충원의 보복과 경주의 쇠락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최충원이 이의민 일족과 그 자녀 세력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경주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고 이어서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살해되는 참극이 벌어졌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중앙조정에서는 이 일련의 밀란들을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기보다는 선유사를 파견하여 갈등의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중앙조정을 겨냥하여 봉기 음모를 꾸몄던 만적의 난 같은 경우야 무력 진압이 필요하지만 지역 내부에서 도착세력과 아전과 농민들이 무리를 만들어 싸우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회유하고 설득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대왕패야! 탐나에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났다 하옵니다 아... 이런... 조정의 힘이 미치기 힘든 외진 곳이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크게 해를 입을 터인데 어찌하면 좋겠어, 최궁?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탐나의 백성들을 안모하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소부 소감 장윤문과 중랑장 이당정 이 두 사람을 파견하도록 하시옵소서 알겠어, 그리하지요 탐나에서 반란이 일어난 때는 신종 5년 서기로는 1202년 10월이었습니다 탐나가 배반하였으므로 장윤문과 이당정을 파견하여 그곳을 안모하게 하였다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12월의 고려사 조력 기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탐나의 안모사로 갔던 장윤문과 이당정이 도적 무리의 괴수인 번석과 번수 등을 모두 처형하였다고 아뢰었다 개경에서 어명을 받고 출발하여 제주도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반란군을 응징하고 그 소식을 다시 개경의 조정에 보고하기까지 두 달 정도 걸린 것으로 돼 있으니 지금의 개성에서 제주도까지의 뱃길 왕래에 걸린 시간을 어렴풋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최충원을 괴롭히는 반란사건은 역시 동남쪽 지방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신종 5년 10월, 경주의 별초군이 영주의 별초군과 평소의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이달에 운문의 적당과 부인사, 동화사 두 사찰의 승려들을 이끌고 영주를 쳤다 영주 사람 이극인과 견수 등이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갑자기 성 밖으로 뛰쳐나와 싸우니 경주 사람들이 패하여 돌아갔다 여기에 등장하는 영주는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입니다 그런데 경주와 영주의 한바탕 싸움에 동원된 군사를 별초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특별히 가려서 뽑은 군사를 의미하는데 우선 국립중앙박물관 오영선 학예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기존 군대와 구별돼서 새로 뽑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별초라고 하는 자체가 특별히 뽑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고려 전기일의 군사제도가 제대로 된 기반을 대지 못할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또 새로운 군사제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임시 비슷하게 기존 군사조직은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조직하는 그런 것들을 별초라고 불렀었거든요 지방 경주 별초가 대표적인 예지만 지방의 별초군들도 있었고 삼별초 이전에도 중앙에도 또 별초군이 또 있습니다 특별하게 또 뽑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군사조직이 된 게 나중에 삼별초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삼별초의 활약은 물론 몽고 침입 이후에 나타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별초군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을 좀 더 곁들이기로 하죠 별초는 문자 그대로 특별히 가려 뽑은 군대라는 뜻으로 결사대 혹은 선봉대로서 필요할 때마다 선발하여 조직되던 임시적인 성격의 부대였다 이 별초군은 무신난 이후 무인정권이 시작되면서 국가의 공병이 약화되자 크게 발달하였다 명종 4년에 조이총의 반란을 토벌할 때 전봉 별초가 결성되었으며 신종 5년에 난을 일으킨 경주 별초군이 있었다 또한 고종 3년에는 거란 침입을 막을 때 별초군 100여 명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 뒤 별초군의 앞머리에 특징을 표시하는 글자가 붙어서 마별초, 야별초, 삼별초 등의 부대가 생겼다 이들은 종전의 임시적인 성격을 넘어 상설부대로서 공병의 역할을 하면서도 당시 집권 무인들의 사병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지방의 별초군으로는 경주 별초가 가장 유명했는데 경주 별초를 동경야별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경주 별초군과 영주 별초군이 한바탕 전투를 벌였다는 보고에 접하자 최충헌은 여러 재산과 장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이 모두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이번 경주 별초군의 영주 침공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영주 지역은 본래 경주의 소급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명종 대왕 때 조정에서 감물을 파견하면서 영주가 경주의 소급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경주가 영주를 친 것은 자기들 관할 하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영주를 굴복시켜서 세력을 더 키워보겠다 이런 계산에서 그 싸움이 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주에서 영주를 치기 위해서 동원한 군사들 중에는 부인사와 동화사의 승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주의 군사들이 영주 군사들한테 패했어요 싸움이 끝난 것 아닙니까 이미 끝이 난 싸움에 조정에서 이러저러 간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자들이 경주에 온전하도록 반치한다면 또다시 반란이 터지는 것은 지간문제입니다 군사를 내려보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합니다 최공의 생각은 어떠시오? 내 생각도 같소 경주 사람들이 불의를 제멋대로 행하고 이웃마을을 공격하는 행위를 유야무야 넘겨서는 아니 될 것이오 이번에는 군사를 보내서 그 자들 응징해야 할 것이오 고려시대에는 지역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게 지금과 다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지역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고려시대에는 속현, 향소부곡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현이나 향소부곡 같은 것들은 어느 지역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고을에 속현이나 향소부곡 같은 걸 많이 끌어들이려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상대편에 소속돼 있는 지역을 빼앗아서 세력권을 넓히고자 하는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안정돼서 중앙의 통치력이 구석구석 미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식으로 무력을 사용해 상대방의 관할 지역을 빼앗으려는 엄두를 내진 못했을 텐데 무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조정이 어지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런 식의 싸움이 빈발했던 것입니다 특히 최충원이 이 사건에 붕괴한 것은 영주를 침공한 경주가 과거 이의민의 본거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 김당택 교수는 최충원이 경주별초군에 대해서 이토록 적개심을 내보인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경주별초군의 특징은 이의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의민의 일족인 이의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주별초군의 지휘관으로 나옵니다 이 이의민이 제거되자 경주 지방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절의 승려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 예를 들어 영주 같은 곳을 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경주별초군의 지휘관으로 이의민의 일족이 참여하고 있었으니 최충원으로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중앙정부의 강경토벌 소식이 전해지자 경주의 터전을 두고 있던 세력들 또한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이 무렵에 경주 세력은 신라부흥을 들고 나오는데 고려사 저류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경주 사람들이 반역을 도모하여 비밀리에 낭장동정 배원우를 전 장군 석성주가 귀양가 있는 고부군으로 보냈다 장군 그간 얼마나 고초가 크셨습니까? 자네는 낭장동정 배원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장군 장군을 뵙고자 경주에서 달려왔습니다 보다시피 난 나라에 죄를 짓고 귀양살이하는 처지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볼일이 있다고 예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청령 장군이 죄를 지어서 유배형을 받은 것입니까? 최충원 일당이 우리 경주 사람들의... 말 조심하게나 이 사람아 장군 이제 고려의 왕업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고려의 왕업이 다 되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고려는 머지않아 망할 것입니다 신라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렴요 다시 일어나고 말고요 어디서 그런 말을... 고려 왕주가 언제 망하고 신라가 언제 다시 일어난단 말인가?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아니 되죠 지금 우리 경주 사람들이 소인을 특별히 장군에게 보낸 까닭은 장군께서 신라 부흥에 앞장서 달라는 청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뭐하라? 날 들어 반역에 앞장서라는 말인가? 신라를 부흥시켜서 장군을 새로운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사평도를 경계로 삼아서 신라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경주 사람들이 그렇게 뜻을 모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장군 배원우가 석성주에게 한 말 중에서 사평도를 경계로 삼아서 부흥신라의 국경선으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사평도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참고로 용비어천가 제14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강은 옛날의 일컬길을 사평도라 불렀으며 속칭으로 사리진이라고도 하였다 근원은 오대산에서 출발하여 영월군 서쪽에 이르러 가근동에 합류하고 충주 달천과 합쳐져 연천을 이루며 서쪽으로 흘러서 안창수와 합쳐지고 여흥부에서 여강이 되며 철령현에서 이포를 이루고 사평도는 지금의 한강 남쪽 나루터를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라를 다시 세워서 지금의 한강을 고려와의 경계선으로 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귀양가 있던 장군 석성주를 모주 즉 영모의 우두머리로 삼아 신라를 부흥시키려 했던 이들의 당찬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맙네 아무려 신라가 다시 일어나야 하고 말고 허면 저희들의 청을 수락하시는 겁니까? 마음 수락하고 말고 감사합니다 장군 조용히 하게 만일 이 일이 발설되는 날엔 자네나 나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장군 어디 가지 말고 잠시 여기 머물러 있도록 하게 그런데 집안에 배원우를 남겨두고 석성주가 찾아가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고부군의 군수였습니다 경주 사람들을 선동하여 신라 부흥 운운하면서 반역을 꾀하는 자가 지금 내 집에 와 있으니 속히 사람을 보내 포박하시오 석성주는 몰래 군수 유정에게 밀고하였다 유정이 배원우를 붙잡아 안찰사에게 보냈다 안찰사가 상부에 보고하여 배원우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해서 신라 부흥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던 반역 사건은 모의 단계에서 적발돼서 그 주모자가 처형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신라가를 부흥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퇴보적인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 전에 고려가 나름대로 통일하고 나서 몇 백 년 동안 고려라고 하는 국가 우리는 하나의 국가다 이런 국가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고려 왕조가 안정적인 기반이 올라갔을 텐데 경주가 그런 점에서 적어도 성종대 이후에 상당한 동경으로 서울의 하나로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우대받은 면들이 있었는데 이의민 정권이 타도되면서 이의민 정권이 타도되면서 경주에 살고 있던 이의민 일족이 모두 토멸됐는데 그 이후까지도 경주가 최충원의 경계의 대상이 되면서 홀대를 받게 되자 그곳 사람들의 소외의식이 신라 부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오영선 학예사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경주에서 신라 부흥을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견해를 밝혔는데요 일본의 하다타 다케시는 경주인들이 다양한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신라 부흥을 표방하였다 이렇게 주장했고 사학자 하현강은 무신난 이후에 신라계가 급격히 약화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써 신라 부흥 운동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김당택 교수는 이 두 의견에 모두 비판적입니다 하필 이때 경주 세력이 신라 부흥을 표방했는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인들이 다양한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신라 부흥을 표방했다는 하다다의 견해도 왜 하필 이때 그 이전도 아니고 그 이후도 아니고 이때 그들이 신라 부흥을 표방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지 못하며 무신난 이후에 신라계가 약화돼서 신라 부흥을 표방했다는 하현강 선생 견해도 그렇다면 이유방 정권때나 정중부 정권때 신라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왜 최충원 정권때 신라 부흥이 일어났는가 이걸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당택 교수는 이 시기에 경주의 반란 세력이 신라 부흥을 내세운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간추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최충원으로서는 이의민을 고려의 왕조를 뒤흔든 인물로 몰아가는 것이 자신의 정권을 합리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관리들이 다들 고려 왕조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민이 의종을 제거할 때 경주에 살고 있던 이의민의 족인들이 협력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최충원으로서는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의민뿐만 아니라 의종 제거에 협력한 경주인들까지 모두 고려 왕조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라고 몰아붙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의민과 관련을 맺었던 경주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특히 경주인들 가운데서도 이의민의 의종 사례에 협력했던 이의민 족인들이 거기에 대항하는 방법은 신라부흥을 들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충원이가 내세운 고려 왕조는 결국 최충원 정권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니까 그들로서는 우리들도 고려 왕조를 위해서 의종을 제거했다 이렇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조는 최충원 정권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라고 판단한 이의민 족인들 중심으로 한 경주인들은 신라부흥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김당택 교수 개인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신라부흥을 내세운 그 경주 사람들은 실제로 최충원 정권을 타도하고 신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을까요 앞에서 오영선 학예사가 이 시기에 신라부흥을 내세운 것은 퇴보적인 주장이라고 단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당택 교수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석성주가 자신을 부흥신라의 왕으로 추대하겠으니 반역을 이끌어달라고 찾아온 배원우를 관가에 밀고해 버린 건 역시 신라부흥 운운하는 구호가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경주 지역의 반란과 그에 대한 조정의 대응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당시 고려 조정에서 최충원이 얼마나 막강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최충원에 의해 옹립된 국왕의 권위는 또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기사가 고려사 저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명종의 장례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돌아가신 대왕을 지릉에 장사 지낼 것이며 시호는 광효라 하고 묘호는 명종이라 할 것인데 최공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쉬옵소서 헌데 장사를 어떻게 지내시라 하시옵니까 그야 마땅히 국왕에 대한 예를 갖추어서 아니됩니다 대왕패야 아니 되다니요 최공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신 예전의 임금을 국왕의 예로서 장사 지내는 것은 불가옵니다 그럴 자격이 없사옵니다 그래도 어찌 격을 낮추어서 경순 왕후의 장의에 준하여 장사를 지내시옵소서 왕후의 예에 따라서 종실과 백관으로 하여금 사흘 동안만 상복을 있게 하시옵소서 그럼 강화도에 가있는 선왕의 태자는 태자는 죄를 짓고 강화에 유배된 것이옵니다 당연히 장례에 참석해서는 아니되지요 알겠소 최공의 말대로 거행하라 이르겠소 그러니까 최충원에게 쫓겨난 명종은 이승을 하직하는 마지막 절차인 장례식에서마저 임금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신종 6년 4월 가동들 즉 집안의 노예들이 고려의 서울인 개경의 동쪽 교회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대우를 갖추어서 전투 연습에 열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저런들이다! 군자들은 돌격하여 몸들을 보호박하라! 최충원이 보낸 관군이 들이닥쳐서 전투 연습 중이던 가동들에 대한 체포 작전에 나섰는데 모두 도망치고 50여 명만 붙잡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려사 저료의 해당 기사는 여러 가동들이 나무하러 가서 대우를 나누어 동쪽 들판에서 전투 연습을 하였는데 최충원이 군사를 보내서 이를 잡으려고 하니 모두 도망치고 50여 명만 잡았는데 최충원은 그들을 고문한 끝에 모두 강물에 던져 죽였다 노예들이 나무하러 갔다가 편을 갈라서 전투 연습을 했다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저 심심풀이로 병정놀이를 했을 수도 있을 터인데 최충원이 그들 중 50여 명을 붙잡아서 고문을 한 뒤에 물에 빠뜨려 몰살시켰다니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김당택 교수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일어났던 만적의 난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충원은 자신의 노예들을 동원해서 이유민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만적이는 최충원의 간호였습니다 간호에게 칼을 주면 가병이 되고 이 가병이 곧 사병입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이가 이유민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는 데는 최충원의 간호들 힘이 컸습니다 최충원의 간호인 만적이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적이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리도 힘을 합치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소리였습니다 집에서 부리는 노비가 곧 권력자들의 사병이기도 했으니 이들은 평소에 무기를 손에 쥐을 수도 있었겠죠 따라서 사서에는 이들이 전투 연습을 했다고만 나와 있으나 아마도 만적의 난태처럼 정권을 찬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서 거사를 감행하기 직전에 조직적으로 전투 연습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충원으로서는 대단히 위협적으로 판단했겠죠 노예들이 군사적인 능력의 소유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들이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권 장악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충원으로서도 그러한 그들의 의도가 자신의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적의 경우에서도 그러했고 최충원 자신이 실제로 노예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력을 갖추면 노예라도 정권 장악이 가능했던 당시에 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오영선 학예사는 모두 도망치고 붙잡힌 사람이 50여 명이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서 적어도 거기 모인 가동들의 수가 수백 명이 이르렀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잡힌 사람만 50명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잡았다는 뜻에서 50명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인원은 수백 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수백 명이 병등놀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수백 명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건 누구가 봐도 아주 큰 위협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가동입니다만 훈련된 장정 수백 명이 있으면 정권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최충원은 만적의 난을 겪은 사람인데 딱 가동이 만적이 바로 최충원의 산호라고 표현되는데 가동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놀랄만한 일이에요 최충원의 입장에서는 최충원, 경상도 안찰사 지자심후부터 서찰해 왔습니다 어디 뭐라고 썼는지 보도록 하자 지금 경주에서 조정에 항복하기를 청하고 있으니 군사를 내려보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뭐라? 반역을 일삼는 무리들을 가만 놔두란 말이야? 잘 들어라 이제부터 경주의 반역 무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할 것이니라 대장군 직문하성 김척호를 초토처치 병마 중도사에 그리고 형부시랑 전원균을 그의 부장으로 임명한다 대장군 최광일을 좌도사로 섭대장군 강순희를 우도사로 임명할 것이다 자 출정하라 최충헌이 드디어 경주 세력에 대한 무력 진압에 나섭니다 고려사 저료에 따르면 이때 경주로 출정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대는 상당히 큰 규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군 김척후등이 군사를 이끌고 떠나니 최충헌은 아들 최후 생질 박진재와 더불어 누각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 자 그렇다면 조정에서 대규모 진압군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경주 세력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경주의 도장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서 운문산과 울진 그리고 초전에 있던 무리들을 모집해서 3군을 나눈 다음 스스로 전국 병마라 일컫고 인근의 주와 군을 달래서 협박하였다 이제 관군과 반란군 사이에 격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경주의 적들이 이곳 지게현을 노랗질하고 있다 우린 도족의 무리를 터별할 것이다 내가 선봉에 서서 진격할 것이니 군사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자 가자 관군이 기계현을 노략질하고 있던 적의 무리를 공격하였다 적의 괴수인 패좌가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다가 도망치려 하였다 적의 괴수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자 가자 장군 방수정이 두 아들을 거느리고 선봉에 나서서 용감하게 적을 치니 사졸들도 그 기세를 타서 천여명의 목을 베고 250여명을 사로잡았다 이 전투의 무대가 되는 기계현은 지금의 포항지역입니다 그러나 경주로 출정한 군사들 모두가 그렇게 용감하게 싸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총사령관격인 대장군 김척후의 행적이 아리송합니다 김척후는 조정의 탄핵 대상이 됩니다 대장군 김척후는 시위를 오래 끌면서 도무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형세가 날로 성해지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주에 가있는 김척후를 당장 파면할 것이다 대장군 전원진을 대신 보내서 군사를 지휘하게 할 것이야 정원진은 출발하라 이렇게 해서 진압작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군사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임명된 정원진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할까요? 경주의 적당 이비 부자가 몰래 상황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비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충원에 의해서 제거된 이의민의 일족입니다 경주 별초군의 장수지요 그런데 무당 한 사람이 접근하여 이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 아니십니까? 너는 대체 누군데 그따위 이상한 소리를 한 것이냐? 소위는 신과 소통을 하는 무당이옵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무어라 하였느냐? 장군은 틀림없이 군사를 일으켜서 장차 신라를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분이 바로 장군이십니다 그래? 내가 분명 신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소인이 술을 한 잔 대접해 올리고 싶습니다 소인의 집으로 가시지요 네가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이비가 그 무당의 집으로 가서 술 대접을 받게 됐는데 반역숙의 이비는 나와서 호란을 받아라 네 이놈! 넌 대체 누구 간대? 천하의 이비를 올라... 네 이놈들! 이건 너지 못하겠느냐? 신라부응 운운하는 가머니설로 이비를 꾀해내서 취하게 한 다음 조정에서 내려온 토벌군에게 알려준 그 무당은 실은 새로이 토벌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원진이 몰래 보낸 첩자였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경주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쪽에서도 공공연이 신라부응을 천명했고 그들을 진압하는 쪽에서도 신라부응을 간계로 내세워서 반란의 우두머리를 사로잡을 미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한편 토벌군의 공세가 거세지자 경주 세력의 우두머리 중 한 사람인 패좌는 지금의 경북 청도에 있는 운문산으로 도피합니다 정원진은 대정 함연수를 운문산으로 보내서 그를 회유하게 합니다 운문산으로 찾아간 함연수는 적의 괴수 패좌에게 이제 그만 직업을 얻어서 편하게 살도록 회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런데 패좌의 부하장수가 함연수에게 자주 눈짓을 함으로 함연수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 패좌를 참수하였다 그의 부하 군사들이 함연수 등을 찌르려 하였으나 그 부하장수가 구지져 말렸다 여기에서는 또 부하장수가 배반하여 토벌군 편에 가담함으로써 경주 반란군의 주요 지휘자 중 한 사람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반란의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대부분 내부자의 변심과 밀고 따위로 결국 관군에게 토멸되고 만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서기 1204년 청월 신종이 병을 얻어서 몸져눕자 최충헌이 대궐로 신종의 병문 안을 갑니다 신 최충헌 문우드리옵니다 환우는 좀 어떠하옵니까? 어서 오시오 최궁 속히 괴차하시어서 국사를 살펴셔야지요 변방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내가 갑자기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최궁의 힘을 쓴 덕분이지요 이제 나이가 들어 몸도 늙었고 더구나 병이 오래 낫지 않아서 정무를 살필 수가 없으니 이제 그만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원컨대 주상께서는 몸조리를 잘 하시옵소서 태자에게 선의하시겠다는 명령은 신이 감히 따를 수 없사옵니다 최충헌은 신종에게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물러나와서 측군들과 함께 왕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합니다 얼마 뒤에 최충헌이 제차 대궐에 들어가서 문병을 하자 신종은 왕위를 넘기겠다는 뜻을 최충헌에게 아주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결국 최충헌은 신종이 태자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을 허락합니다 왕이 거처를 철령전으로 옮기고서 태자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지미, 덕이 적은 사람으로 왕업을 물려받았는데 이젠 나이도 이미 노쇄하고 병이 오래 낫지 아니하여 정무를 보살필 수가 없다 너 원자는 학문이 광명한 지격에 이르렀고 덕이 백성의 기대에 부합하므로 이에 너에게 왕위를 부탁하노라 아니옵니다, 대왕 폐하 엄연히 폐하가 계시온대 어찌 소자가 포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대왕 폐하의 명을 사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소장을 따라서 강한전으로 오시옵소서 최충헌이 태자를 강한전으로 인도하여 임금의 옷을 입히고 북쪽으로 향하여 두 번 절하게 하고는 대관전으로 나가서 문무배권의 조회를 받게 하였다 이때 왕이 부축을 받고 일어나서 말했다 왕이 눈물을 흘리니 최충헌은 두 번 절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왕이 승선과 중방 등의 다음과 같이 일렀다 오늘 이후에는 경들을 다시는 볼 수 없으니 마땅히 새로 포위에 오를 태자를 잘 보좌하여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해주시오 그리고 며칠 후 신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신종이 어떤 임금이었는지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이라는 인물 역시 일찍이 의종 때부터 관리들로부터 상당히 임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평양공민 그래서 의종이 명종 못지않게 신종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종의 필적할 만한 인물이 신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명종을 제거한 최충헌으로서는 자신의 정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필적할 만한 명종의 동생인 신종을 억립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인종 때부터 이미 임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었고 그 때문에 최충헌이 명종을 패하고 그를 선택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왕위에 올라서는 국왕의 구시를 어느 만큼이나 수행했을까요? 왕위를 뒤흔들었다 하고 이유민이를 공격했던 최충헌이었지만 신종을 억립한 이후에 최충헌이는 훨씬 더 국왕을 철저하게 견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충헌이는 도방이라는 것을 조직에 했는데 그 도방의 구성원의 상당수가 금군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시위부대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사병을 확대해 나간 겁니다 따라서 국왕인 신종으로서는 자신의 시위마저 최충헌에게 의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종은 철저하게 최충헌의 어떤 권력 강화에 이용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사에서 신종의 사망기사에 사신이 붙여놓은 평은 이렇습니다 신종이 최충헌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으므로 죽이고 살리고 패하고 세우는 권한이 모두 최충헌의 손안에 있었고 왕은 한낱 실권 없는 모구인과 같았을 뿐이니 애석하도다 말이 임금이지 신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최충헌의 손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사신은 신종을 일컬어 여 모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인형과 같았다 이러한 얘기죠 오영선 학예사는 그나마 신종이 국왕으로서 남긴 업적이 있다면 자신의 아들인 태자에게 순탄하게 왕위를 물려준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신종은 죽고 나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왕위를 물려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7년 1월에 자기 아들 희정한테 선의를 한 다음에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2월에 죽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정신이 멸종한 상태에서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양이죠 임금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위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기는 어렵죠 아주 오랜만에 왕위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부자 세습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그렇다면 최충원이 태자에게 왕권을 물려주도록 결정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종은 그동안 자기 말을 아주 잘 들은 아주 말을 잘 들은 임금이고 그 아들 희정도 잘 들을 것 같고 초초치한 게 보면 아주 이 정도 말을 일단 형식적으로 잘 들었죠 그런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최충원은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런 모험이죠 사실은 잘 되면 한 나라의 퇴조가 되는 거지만 못 되면 바로 전국적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현재의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굳이 정상적인 왕위 세습을 부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최충원 역시 신종에서 그의 아들 희정으로 왕위가 세습되는 것이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주 쪽의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인 1204년 정월에 최충원은 임금에게 이러한 주청을 올립니다 대왕 폐하, 최강위하 이, 그리고 강순이, 유성 등의 장수는 경주를 평정한 공이 지대하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반역의 무리들을 토평하느라 경주에 머무르고 있사오나 이들을 먼저 돌아오게 해서 자기와 복록을 올려주고 그 휘하 군사들에게 상을 자등 있게 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토벌대의 장수들과 일부 군사들을 도중에 개경으로 불러올려서 포상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만큼 조정에서 파견한 경주의 진압군이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꾸어 말하면 경주 세력에 대한 진압 작전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경주 토벌대를 총지위했던 정원진이 임무를 마치고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최충원은 경주에 대한 노파심을 아주 지우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대왕패야! 비록 초토사 정안진과 부사 전원균 등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사오나 아직 적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준군 판관 박인석을 안찰사로 임명하여 용명스러운 군사 이병명과 함께 경주에 남기하여 잔당을 진압하도록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한 달 뒤 대왕패야! 경주에 남아있는 안찰사 박인석이 아직 항복을 하지 않고 있던 도적 잔당 20여명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이옵니다 이 내용을 끝으로 경주의 반란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경주 세력에 대한 토벌이 끝난 다음에 최충원이 취한 후속 조치를 보면 그가 경주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내가 곧 대왕패야께 주청을 올려서 경주에 대한 일을 마무리할 것이오 경주에 대한 일이라면 무슨... 경주에 있던 동경유수를 강등시켜서 지경주사로 하고 대신에 안동 도우를 승격시켜서 대도우부로 만들 것이오 뿐만 아니라 경주 관내의 주, 부, 군, 향, 소, 부곡 등을 안동과 상주에 나누어 배속시킬 것이오 경상도라는 이름도 상진 안동도로 바꿀 것이오 아니 아무리 반역이 일어난 곳이기로 경주는 동경이라 하여 옛날의 국도이고 또한 남방의 큰 진인데 그처럼 강등시키는 것이 타당한 일이겠소 동경 사람들이 신라가 다시 일어난다는 말을 만들어서 인근의 주와 군의 격사를 보내 반역을 꾀하고 난리를 선동하였는데 어찌 이를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오 반면에 안동은 도족들이 공격해오자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막아냈으니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소 물론 최충원이 이처럼 경주를 격하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은 그곳이 예전에 이의민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내린 조치였을 것입니다 오영선, 김당택 두 전공학자들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주를 철저하게 견제하고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일관된 그런 정책의 연장선산인 것 같습니다 이민 처단 이후 이 시기쯤 되면 분명히 이민 잔존 세력은 없었을 텐데 거의 그 이전에 다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와중에 꼭 이민 친족만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하면서 최충원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을 텐데 뭐 그런 원한 관계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경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력을 좀 약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있었을 거고 이의민 세력이 중심이 된 경주 세력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경주를 격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 소속된 주부군현이라기보다는 그 경주의 속분속현들을 안동이나 상주로 이관을 시켜버리는데 그 이전까지 일반적인 용어는 경상진주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상주 진주도인데 이 최충원 정권의 상진 안동도라는 이런 용어는 사실 매우 생소한 용어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주를 격하시킨 것은 경주 세력의 자신의 정권에 대한 반발에 대한 최충원 정권의 응징이다 본시 경주와 상주의 첫 글자를 따서 경상도라 하였는데 경주 관내의 주부군현 등을 안동과 상주에 나누어 붙여버리고 경주를 종사품 지사를 장관으로 하는 골 즉 지관으로 격하시킨 다음에 도의 이름 역시 경상도가 아니라 상주 진주 안동을 조합하여 상진 안동도라고 고쳐 불렀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조선시대의 충청도의 명칭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충청도는 본래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정한 도 이름이었으나 조선 명종 때 충주 출신 이약빙이 문정왕후의 섭정을 비판한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고 이어서 그의 문인 300여 명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충주를 반란의 고장이라 하여 현으로 강등시키고 도의 명칭도 충주 대신 지금의 홍성에 해당하는 홍주를 넣어서 홍청도로 고쳐버렸습니다 이후에 다시 청주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청주가 다시 현으로 강등되고 도 이름 역시 공주와 홍주의 첫 글자를 조합한 공홍도가 되었고 그러다 또다시 공주가 현으로 강등되면서 홍충도로 바뀌기도 했던 것이죠 반계 유형원은 이러한 처사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주와 군이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 등급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 명칭의 변화에 이렇듯 법도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차라리 천구의 변함이 없는 산천의 이름을 따서 도의 이름을 고정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 시기에 경주는 최충원의 타도 대상이었던 이의민의 본거지였다는 이유 때문에 관할 구역들을 안동이나 상주에 빼앗겨 버리고 그 격이 형편없이 추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최충원은 인사권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도방을 설치하여 임금을 시위하는 금군보다 더 강력한 호위부대를 거느리는 등 1인 독재 체제를 완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출현하는 것을 보면 아직 불안정한 구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밤중에 급사동정 지기수의 집에 30여 명이 모여서 최충원을 죽일 계획을 하다가 발각되어 지기수가 도주하였다 최충원은 지기수의 동생 지귀영을 잡아다 문초하였는데 장군 이광실이 주모자라고 실토하였다 최충원이 이광실을 잡아왔다 내가 평소에 이광실 내놈의 불초함을 알았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 사이라 장군으로 임명해 주었는데 어찌 감히 니놈이 내 목숨을 노릴 수 있단 말이냐 최충원은 이광실을 먼 섬으로 귀양보냈다 뿐만 아니라 한유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조상 대대로 개경에 살아왔으나 최충원이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농단하는 것을 보고서는 장차 난이 일어날 것이란 말을 남긴 채 처자를 이끌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조정에서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한평생을 살았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도 보입니다 최충원이 아무리 1인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가더라도 그 자신이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했듯이 어디선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칼끝이 다가올 것 같아 늘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고려의 제21대 임금인 희종원년은 서기 1205년부터 시작됩니다 원년 8월 최공께 아뢰오 무슨 일인가? 예성강에서 나루를 드나드는 배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안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상선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예성강을 떠나야 할 때 그 상선의 선원들이 금법을 범했다 하여 안완이 송나라 상인 서너 명을 잡아다가 심하게 매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뭐라? 송나라 사람들이 사소한 법을 어겼기로 그들에게 매질을 하였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런... 큰일 낼 자들이로구나 안완이라는 자를 당장 불러오도록 하라 내 그 자를 파멸시킬 것이다 아니 그 자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어사로 보낸 시어사 박등문도 역시 파멸시킬 것이다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겼다면 제 아무리 송나라 사람이라도 응당 벌을 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최충헌은 그 일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송서 고려전을 보면 송나라, 즉 남송과 고려는 이미 44년 전인 의종 15년에 국교가 단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교가 끊어졌는데도 민간에서 상선을 이용한 교역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오영선 학예사의 얘기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법을 많이 어기면서 장사하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래야지 또 이득도 많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명히 고려와 남송은 서로에 대해서 또 필요로 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고 정식으로 국교를 내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계속해서 있었을 거고요 기록상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김당택 교수는 그 시기에 송나라는 일본과는 활발하게 교역을 했지만 고려와는 거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마 유일한 것이지 않는가 고려하고 남송과는 개인적인 송의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남송은 일본과는 매우 빈번한 무역을 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이 선 이후에도 원이 고려와 함께 일본을 침공한 것도 바로 남송과 일본의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 침략을 시도한 겁니다 따라서 이때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송 상인이 왔다는 기록은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279편 최충원의 보복과 경주의 쇠락 이상낙극본 임종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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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터리 역사 다큐터리 역사 다큐터리 역사 감사합니다.